시켜만주의서 유엔 선물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거든요.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오늘 생일에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뮤직큐 수직큐 아니죠. 뮤직큐죠. 그렇습니다. 뮤직큐 시작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노래가 바로 나오죠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신동희씨가 약속한 거 꼭 잊지 말자고 꼭 좀 잘 달래요. 네. 그대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요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 우회가 돼요 사랑해 날 부족하지만 그대 힘이 들 때 오히려 날 위로하네요 하얗고 작은 손에 끼워준 반지 작은 선물 하나도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널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댈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더 부족한 사랑 그대 지키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말아요 그대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미웠죠 비 내리는 창가에 서서 가득히 너를 안고 말하고 싶어 나 다시 태어난 너를 사랑해도 그때도 날 만나 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널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댈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너무 더 부족한 사랑 그댈 지키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말아요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더 가시려고요?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? 네 한 곡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네 불러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분의 그런 시켜만주의서가 준비되어 있죠? 계속해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그거를 계속 이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뭐 감이 오시나요? 감 왔습니다 0529님 저번에 하려다가 못했던 자주 노래해 주세요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노? 노? 자 좋습니다 여자 키라 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? 너 이제껏 날 갖고 장난친 거야 넌 없이도 셀 수 있어 잘 가라 잘 좋아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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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못해 막지도 못해 잘 가라고 그랬어 후 내게 싫어 떠나는 나를 보내고야 말았어 사나야 왜 나를 선택했다 나를 버리고 말았니 제가 너무나 사랑했었어 후 열 어디로?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 나를 가 이뤄보지 말고 막 뛰어 막 뛰어가 혹시 내가 재미가 붙잡아도 보내지 말고 막 뛰어 막 뛰어가 아프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네 생각은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혹시 그가 날 버린면 날 버린면 내가 선 나를 찾아와 차라리 욕해 욕해 딱이나 때려 때려 나를 위해 한 척 하지 마 네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구요 마지막이죠 1308님께서 이거 부익이 있는데 말이죠 신성우의 서시 신청할게요 꼭 불러주세요 아 제가 또 해서 발라드를 부르면 미친 사람 같지도 몰라요 음악 주세요 감정 몰입되나요? 몰입도록 하세요 서시 한 편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 서 서 시 시 여서 실수합니다 삼사쪽으로 서시 한 번 써볼게요 포기 서시오 왜 이렇게 거기 서시라니까 나 성우야 성우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온도 풍경 속에 아주 귀장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거기서 시연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Yeah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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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우! 오늘 감사합니다 시킨만 시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정우야 다음 노래가 나 KBS 정우야 나무자 정국의 오케이 고고 고고